안녕하세요. 산쌤입니다. 마지막에 있는 두 가지 질문이 붙어있는 장문 듣기는요. 오히려 가장 쉽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처음에 찾아야 되는 게 주제고요. 그리고 마지막 문제가 뭐가 되냐면 언급된 그 나라가 아닌 것, 언급된 게 아닌 걸 찾는 거예요. 이 글은요, 처음에 주제, 처음에 뜨고요. 그리고 언급된 무언가, 나라가 아닌 걸 찾을 때는 순서대로 스페인부터 귀 쫑긋하시면서 덴마크 들렸는지 그 다음 멕시코 들렸는지, 그 다음 프랑스, 그리스가 들렸는지 귀만 쫑긋하셔서 잘 찾아주시면 17번이 아마 가장 쉬울 겁니다. 그럼 우리 주제 먼저 찾을 건데요. 주제는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보통은 today, 오늘은요. 이거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talk about, 여기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이거에 대해서 말할 겁니다. talk about, 뭐에 관한 것에 대한 얘기 있느냐 하고 talk about, 뒤에 주제가 나온다고 했어요. 그리고 신호가 today가 일 때가 많다. 이번에는 today가 안 나오고요. 바로 let's continue to talk about 이라고 해서 talk about, 귀 쫑긋하시면 되겠습니다. 뭐에 관해서 얘기할 거야? talk about. 이 뒤에 주제 나옵니다. different cultures around the world. 세상의 다른 그런 문화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고요. 사람들은요, 그 문화가 어떤 문화야?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celebrate the new year in various ways.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새해를 축하하는 세상의 다양한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여기까지 잘 들으셨어야 돼요. 그러면서 바로 in Spain 뜨죠. 자, 그러면 우리는요. 어? 세상에서 다양한 문화. 근데 어떤 다양한 문화? 새해의 다양한 방식으로 축하하는 문화구나. 자, 그리고 나서 나라 스페인 들렸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16번의 답을 찾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일단은 16번에 들어가시면 자, 1번에 unique local food. 일단 local food가 그 지역의 음식이거든요. 음식 얘기하는 거 아니었죠. 자, that are popular worldwide.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역 음식은 아니었기 때문에 1번 안 되고요. 자, 2번에 중요성이에요. importance. family gathering은 이제 가족 모임이 되겠습니다. 자, on new year's day. 새해에 가족 모임의 중요성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 얘기 들어가야 되니까 2번도 힘들어요. 3번에 가장 흔한 새해의 리솔루션은 내가 이걸 해야겠다라는 다짐이에요. 자, of course culture. 자, 이런 문화 간의 새해의 다짐인데 그게 가장 흔한 거래요. 자, 그럼 이것도 어렵죠. 지금 우리 새해를 맞는 그 다양한 방식을 얘기하는 거라서 common은 흔한이잖아요. 그래서 이 흔한 우리 새해의 다짐 흔한 거라는 건 다 하는 그런 공통적인 얘기를 하는 거지 우리는 다양한 문화를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차이점이 돼서 알아볼 겁니다. 3번은 힘듭니다. 자, 4번 가실게요. 다양한 방식이에요. celebrating the new year around the world. 정확하게 나와 있죠. 자, 세상의 새해를 축하하는 다양한 방식들 그대로 4번이 나오겠습니다. 자, 5번은요. effort, 노력인데요. traditional recipe는 전통적인 요리법이고 preserve는 뭔가 내가 이거를 고수하고 유지하는 거예요. 자, in different cultures, countries. 다른 나라에서 전통적인 레시피를 고수하려고 하는 노력들. 이런 게 아니죠. 새해 얘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16번의 정답. 4번, 가뿐하게 들어가고요. 자, 나라 귀 쫑긋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스페인이 빠르게 들리셨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나라 들리셨을까요? in Denmark라고 해서 덴마크 나라가 귀 쫑긋하시면 들리셨을 거예요. 자, 나라다 보니 전지사 in plus 나라가 계속 나오고 있죠. 자, in plus 나라, 덴마크에서는요. 다시 in plus 나라, 멕시코에서는요. 하고 전지사 in plus, 그리고 지금 나라 이름이 계속 뜨고 있구나. 봐주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in plus 어디입니까? 그리스네요. 자, 그래서 in plus 나라에서 이 나라 안에서는 이라고 하면서 자, 그리스나라까지 떴는데 자, 어떤 나라가 안 들리셨을까요? 그치, 프랑스가 안 들렸습니다. 자, 그래서 17번의 정답은 4번으로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ach grape represents good luck for one month of the coming year. In Denmark, people greet the new year by throwing old plates and glasses against the doors of family and friends. They believe it'll get rid of the bad spirits. They also stand on chairs and jump off them together at midnight to leap into January. In Mexico, residents carry empty suitcases around the block. Mexicans believe that doing so will bring travel and adventure in the coming year. In Greece, an onion is traditionally hung on the front door of homes on New Year's Eve as a symbol of rebirth. On New Year's Day, parents wake their children by tapping them on the head with the onion. Now let's watch some video clips of these unique traditions.